음주가 부른 사연 엄지가 부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여중생 버디입니다 만약에 멤버들의 나이가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버디들과 함께하는 팬미팅인 만큼 막내라인이 원래도 눈치 보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막내라인이 눈치 보지 않고 야자 타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들아 몇 분 잘까요? 몇 분 몇 분? 1분 가죠 1분 1분 아 1분 너무 짧다 5분은 너무 길어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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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팬분들이 3분으로 하시는데? 3분 진짜 길어요 여러분 3분은 길고 2분? 1분 반? 1분 반? 1분 반 1분 30초 1분 30초 언니들이 두려워한다 1분 16초는 뭐예요? 버디들이 시작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시작 2분 30초 얘들아 그럼 인사부터 할까?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어 막내부터 개인기랑 자기 개인소개부터 합시다 네 언니 파략 소개도 해 막내야 네? 소개하라고? 수시가 없어? 자기소개 근데 너무 자기 자랑 말고 겸손한 말투로 해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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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여자친구의 기린 막내 소원입니다 우와 아 기린보다 귀여워 아니요 당나귀 요즘 우리 소정이가 조금 나이가 들더니 언니 너무 예뻐지고 성숙해지고 예뻐지고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됐잖아 진짜 언니들이 언니들이 이제 조금 친구 같아요 네가 나이가 더 많지요 뭐라고? 네가? 너 지금 언니들한테 이거라고 했어? 소정아 아니 나한테만 그래 얘도 얘도 있잖아 얘도 있어요 얘도 그래 예린아 애교 한번 보여줘봐 언니? 앙 언니 저는 시키면 애교 나오는 자판기에요 앙 엄지 언니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귀여워 귀여워 나는 언니만의 유주 세상에 어떡해요 1분 반 끝났지 않나요? 얼마나 됐어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알라비 잠시만요 우리가 이거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야자타임을 제대로 못해요 어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 자판기가 되지 않겠어 앉아주세요 재밌네요